아니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들어가서 한번 캐볼래? 뭐를? 꽃이든 잎사귀든 뿌리든 이거 꽃 땀에 혼나는 거 아니에요?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? 아 내가 책임져 누가 들어갈 거야? 영란이가 살 빠진 기념으로 대표로 들어간대요 박수 청아 박수 박수 아니 살 빠진 거하고 연밭에 들어가는 거하고 뭔 상관있어? 가볍게 비대한 일을 했는데 이 옷을 또 입어야 돼? 이거 입으니까 생각나 그때는 니가 송을 잡으러 들어가서 내 사람인가 끌어야 올라왔잖아 하나 둘 너 지금 그런 데 처음 들어가 보는 거지? 어 내가 처음 들어가 보지 어때 어때? 아주 좋아요 야 이쁘다 이쁘다 영란아 응 가면서 얘 가면서 봐봐 너를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떠가지고서는 광고 건너뛰기 하면 돼 건너뛰기를 해도 해도 왜 거꾸로 나오고 난리야 가면서 봐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설마 너한테 묻겠니?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설마 너한테 묻겠니? 오케이 옛날에 칼 한 딱 좀 든다고 생각해 오케이 9월 달로 가자 응 하나 둘 셋 언니 이거 연씨 좀 줄래?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언니 봐 청아 싫어 싫어 줘봐 줘봐 하나 줘봐 오 세상에 올리브 같아 글패 어머 세상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줘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글패 드니까 씨가 다 빠졌잖아 거꾸로 들어가지고 어 그래? 빨리 주소수 끼어 여기 다 빠졌잖아